아파트 전세가가 9개월째 오름세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줄어들면서 최근 GTX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경기 화성시의 준공 20년차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24평형이 2억 9천 8백만 원에 매매됐습니다. 곧바로 이 집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전세가는 2억 6천 8백만 원, 매매가와 차이는 불과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인근 수원에 이 아파트도 지난 2월 전세를 끼고 6천 7백만 원의 갭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아파트값이 주춤한 사이 전세가격이 오르자 갭투자 수요가 몰린 겁니다. 최근 3개월간 갭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지역은 경기 화성과 수원 영통, 충남 천안, 인천 서구 등지였습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수해 지역입니다. 화성과 천안은 올해 초 발표된 GTX-C 노선 연장 안에 포함됐고, 인천 서구는 D노선 개통이 계획돼 있습니다. 교통호재가 있거나 전세가격 인상이 꾸준한 지역의 금매물에 갭투자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거래량이 많지 않은 데다 집값 흐름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투자는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